가르침 뱉지 마 둘, 둘, 셋 내 팔 Hey, what's up, guys? 안녕하세요, 핏블리 은석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하체 운동만 하시는 헬리니 분을 모시고 케이블을 활용해서 상체 근육을 훈련을 해볼 거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등 운동 루틴을 꼭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, 먼저 스탠딩 케이블 운동인데 그냥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당겨주는 건데 당기면서 광배근이 늘려놨다가 수축하면서 등 하부까지 다 쓰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하게 되면 안 돼요 앞으로 하게 되면 균형도 안 잡히고 승모근만 쓰여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뒤로 두고 허리는 핀 상태에서 당길 때 명치 아래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게 당길 때 중요한 게 너무 위로 당기게 되면 승모근으로 당기게 되기 때문에 당길 때는 항상 어깨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광배근을 늘렸다가 아래로 수축한다 이 개념을 잡고 해볼게요 상체는 더 숙이고 그리고 더 늘려줬다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두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펴야 돼요 어, 이렇게 그렇지 쭉 늘렸다가 당겨 볼게요 그렇지 지금 펴진 거야 하나 셋 그렇지 이렇게 허리가 펴져야 됩니다 근데 몸이 쓰지 않게 넷 형갑 접고 아홉 그렇지 하나 하나 더 하나 오케이 자 두고 아까 모델님처럼 당길 때 몸이 이렇게 말리면 이두에 힘이 들어가요 승모근 근데 팔꿈치가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팔꿈치를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 펴고 조금 더 뒤로 가서 상체가 충분히 숙여져야 됩니다 자 시작 하나 그렇지 펴졌네 이렇게 허리가 펴져 있어야 되고 팔꿈치가 모여야 돼요 여덟 그렇지 더 늘려 더 늘려 아홉 더 늘려 할 수 있어 둘 무슨 소리야 도와줄게 자 두개 더 아홉 자 마지막 오케이 천천히 두고 힘들다고 해서 몸이 서서 승모근의 느낌이 가지 않도록 고립하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늘릴 때도 무게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으면 광배근이 하나도 안 늘어나요 늘릴 때도 광배근을 아래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뽑아주면 늘어나요 그렇지 누르면서 늘리고 하나 그렇지 둘 네 지금 이게 자세가 잡힌 거예요 봤어 수축이 여기까지 됐잖아요 아아 그렇지 셋 그렇지 몸 세요 잠깐만요 네 잡아줄게 아홉 자 마지막 당겨 오케이 자 이렇게 롤을 15개에서 20개를 4세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광배근은 여기서부터 여기랑 이 삼두까지 힘이 들어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등 하부를 잡을 건데 허벅지를 타고 밑쪽으로 당기면 등 하부를 좀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자 아랫배 쪽으로 시작 하나 그렇지 견갑 접으면서 둘 아홉 견갑을 접어야 돼 열 접어 하나 상체 숙여 상체 숙여 둘 셋 넷 오케이 바닥에 두고 만약에 당길 때 몸이 점점 쓰면은 이두랑 승모근이 들어가니까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하부 쪽으로만 당길 수 있게 자 가볼게요 자 잡고 너비는 여기 어깨 너비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손목이 이렇게 펴지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손목은 안쪽으로 감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무릎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최대한 숙이고 여기 광배근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당길 때 허벅지를 타고 하부 쪽으로 그렇지 하나 그리고 여기 날개뼈를 보면 이렇게 날개뼈가 안 접히면 이두에 들어가요 날개뼈 그렇지 지금 접어놓은 거야 가르침 맺지마 자 이렇게 자 가자 넷 자 마지막 오케이 자 두고 좀 쉬었다가 좀 더 가볍게 해서 해볼게요 자 가자 하나 그렇지 하부 쪽으로 둘 팔꿈치가 이 정도 각도는 돼야 돼요 열 접어 그렇지 하나 자 숙여 둘 그렇지 셋 마지막 세트야 자 마지막 오케이 자 이렇게 운동을 끝나고 나면 집에 갈 때 이러고 다닐 거예요 이러고 어깨가 이렇게 펴질 정도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진짜 상체 운동 당기는 운동 오늘 알려드린 케이블로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가이즈 좋아요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